끝까지 영상을 시정하기 부탁드립니다. 탁구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.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.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뇌천리터 왓티비오의 왓티비오입니다. 뇌천리터 왓티비오 뇌천리터 왓티비오의 왓티비오 뇌천리터 왓티비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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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절리터와 TBO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